안녕하세요 손혜수입니다 왕,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박찬, 안녕하세요 박찬, 소혜수입니다 저는 어밀리언, 안녕하세요 소아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제커맨게르, 가슴, 여자친구입니다 사파리 룩이에요 아, 요구르트 룩이 아닌가요? 사파리 룩 아니 근데 하니 이 컨셉 퍼스트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 있는 뭐 레이디 퍼스트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 있는 데 먼저 서퍼를 하는 게 어머 오빠 얘도 여자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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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는 자 하니씨 하니씨 여기 이모님이셔가지고 하니씨 어머 오빠 우는 거예요? 하니? 아유 우리 막 금이라서? 프로그램 끝나는 금이라서 우는 거지? 금이니까 금이라서 이거 팔 야 금이야 이거 팔 생각에 우는 거지? 금이야 금이라서 너무 좋다 어 바탕하잖아 우리 막 12년 조금 제가 둔치도 있고 키 놓고 그래서 저랑 잘 안아 둔치가 어딨어 어깨가 약간 줄리엔감 어깨가 약간 줄리엔감 어깨가 약간 줄리엔감 아 짜증나 아 예쁘다 아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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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 지금 위천씨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 짜증나 아 윤리안 추장 딸같아 여기 밑에 걸고 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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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 나도 언젠가는 사랑스러워질 테다 샵 과연이 큰일 아 짜증나 하니 하니 주의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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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솔직히 칭찬이야 이거 하니는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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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는 이거 하니 옷이거든 하하 하하 자 내가 조성모 형이 부르는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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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자꾸 위아래 위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는 나 아론 춘어 던 춘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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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받았어 돈 자 엎드려 보세요 에이 무더 에이 무더 무더 아구야 아구야 아 드론이 이뤄 아 드론이 이뤄 아 이게 다 유분이에요 이게 다 유분이에요 이게 다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 지켜가지고 유분이 많은데 아 이거 오늘 촬영 아침부터 촬영 아침부터 한 거죠 촬영 그래서 짜증나 진짜 저한테 항상 거인이라고 울리는 걸 뭘 그렇게 줍고 있다 엄청 많이 놀림 다했거든요 제작진들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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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괜찮다 오빠랑 오빠랑 안 놀렸어 사선이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차라리 잠깐만 어 진짜 걱정하지 폭풍할 거 나 좀 여자처럼 먹어 나 좀 여자처럼 먹어 어 어 어 어 화려한거 좋아해서 근데 그래서 옷들을 많이 샀는데 이제 집에 이제 화재가 났어가지고 옷이 탓 더 남자같이 먹는데 아 내가 아니 내가 오빠야 엄마야 지금 우리 언니 생생이에요 언니를 가리셨네 뚜껑으로 여성분들 여성스러워서요. 여리여리해 보이고 해리포터 같아요. 해리포터 막도 오늘따라 어깨가 더 넓어 보인다. 뒤에서 보면 줄리엣 이야기인 줄 알았어. 가자 걸리버 가자 걸리버 나 둘이 잘랐어. 학창시절 별명이 안 흰색이었어. 잘 봤다. 잘 봤다. 나 오늘 녹화 못하겠어. 오늘 녹화 잡아. 야 왜 기분 나빠요? 요즘 대세인데 지금. 녹화 잡아. 학창시절 때는 대세 아니었어. 아 대세 왜 나한테. 무슨 일이야 이거. 누군지 몰랐어. 네?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?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? 어? 어? 거봐 내 머리 안 자른댔잖아. 남자 같아요. 남자 같아요. 남자 같아요. 아니 우리 집 고양이도 나를 보니까 피하더라고. 어? 뭔데? 스토커 어때요? 스토커? 스토커? 스토커 왜? 스타일 스타일 토글 합쳐서? 스토커. 야 혁권이 와. 야 누구 영어 못해서 안 거냐? 스타일 토글. 스타일 토글. 하고 싶은 정렬 선택 한 Rivers구요? 무슨 상관사람 한 명한테만 하는거죠? 형... 창시~! 부 coroner au boon 불만한 사람 한명한테만 하는거죠? 어떻게 언니 둘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. 췳括밤 말고. brave & Tales do希望 나 놀리니까 이거 이건 아 지금 하니 하니씨 입에서 발냄새가 나요 하니야 이거 이거 잠잘이세요? 아 나 그거 안 들어오래 하니 인어공주에 나오는 무너 아줌마 같아 아 이게 바지인데 아 진짜 알겠다 아니 고래국자를 넣어 와가지고 고래국자 고래국자 해영치냐고 요즘 2015년 트렌드야 고래국자 막도 오늘따라 어깨가 더 넓어 보인다 뒤에서 보는데 출리행장인 줄 알았어 가자 걸리버 가자 걸리버 진짜 어 어 어 어 어 Bah 오 아 위 안에, 위 안에. 좋아. 오, 좋아. 좋아. 오, 형도 됐어. 오케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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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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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내가 34살이야! 내가 5리로! 자, 이렇게 해서. 진짜 싸인이야. 레타닉! 가! 야, 들어보래. 아니, 축하해, 축하해! 5주년을 축하해! 여기서 내가 제일 대머린 제일 대머린 어떻게 해! 원하는 광역 막둥아! 막둥아!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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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고 보고 싶어서 일단은 재미가 있네요 아 깜짝아! 아 깜짝아! 여보세요? 자 오늘의 컨셉은 조신이라고 하네요 조심히 아 그러지 마세요! 아 그러지 마세요! 다이어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로회복 그리고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하니는 하루에 한 3트럭씩 먹어야겠네요 사이클, 수영, 마라톤, 수구, 농구, 야구 구기동목도 많이 했었고 전주훈련가고 이랬어서 뭐야 너 왜그래? 아 얘는 프로그램이 여기 아니라 출발 드림팀이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너무 멋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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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